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바림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우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세상에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도 악한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포도원을 가꾸고 비우의 말씀이죠 그리고 소작인들한테 잘 가꾸라고 포도원을 읽어서 내줬는데 관리 잘하고 포도 딸 때가 돼가지고 도조를 받으러 왔는데 보냈는데 사람들을 그거 없애버리고 나쁜 사람들이지 아주 악당들이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그것마저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설마 아들은 상속자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없애버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구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지금 사순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거짓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7장 참 재밌는 얘기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형제들이 그걸 잘하면 못 참아요 누굴 특별히 위해주면 시기와 질투와 인정받고 싶은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바로 창세기 그 앞에 사장에서 고발한 카인이죠 카인은 뭐 예물을 바쳤다 아벨만 하느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카인이 나쁜 거 바쳤다는 말은 없어요 뭔가 시원찮아 그치 하지만 아벨 거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아벨아 동생아 넌 어떻게 하니 주님께서 너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같다 그러면 형 생각해 봐 홍아야 생각해 봐 나는 좋은 양을 봤잖아 형 뭐 그냥 찌끄리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빼놓고 그걸 갖다 바쳤잖아 그럼 아 그랬구나 사실 내가 그랬어 내가 너한테 동생이지만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하느님이 주님이 너만 좋아한다고 나가 아벨아 밖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벨을 폭력으로 없애버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장세기 사장이면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생 키파 지키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 네가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여기까지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하늘까지 미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 지속되는 거죠 장세기 사장 그 악행은 그리고 요셉도 그 형들이 아니 뭐 늦게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뻐하겠지 꿈도 잘 꾸고 뭐 벌 있다니 형들 벌 있다니 나한테 와서 절해 뭐 별거 다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너그러운 것도 있어야 되고 동생인데 그것도 없는 거지 형제도 없어 돈 재산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듣고 이득이 되면 그러니까 그냥 이놈 없애자 그러니까 그래도 맏형이 루벤이크 동생인데 그래도 그래가지고 뭐 구덩이에다 누워갖고 죽으라는 거지 나중에는 직접 죽이는 것보다 나중에 또 이집트 이스마일 미스마일 이스마일이라고 하죠 이집트 상인들이 가다가 그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있었던 인신매매라는 게 옛날에부터 장세기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잘 거기서 꿈도 꾸고 성실하게 그냥 그 하느님의 그 빛 주심 거룩하심을 그대로 이어서 그 요셉에게 그런 게 있어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불모지에서 그냥 수상 재산이 되고 뭐 재산을 다 관리하는 파라오 이집트 임금의 최고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아 갖고 집행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런 뜻으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만 아 형들이 다 와서 뭐 할 때 벌벌 떠니까 팔아넘겼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요셉 그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이제는 그래서 이혼자도 많이 보내고 히브리서관 1장 1절부터 쭉 나오자고 앞에 구약에는 여러 이혼자들과 많은 사제들 이혼자들 그런데 다 잘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회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오늘 소작인의 배움 마태봉 2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형이다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 요셉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에이제 켈리온서 36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거룩히 빛나시며 할 때 그리스말로 마태봉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예요 하기에스테토 또 오너마수 그럽니다 할로우드 비타이넴 당신 이름이 거룩히 빛나 소소하는 3인칭 명령법입니다 그대로 되라 접속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명령형이에요 그대로 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막 거룩하게 한다는 것보다 거룩하게 빛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하기에스테토 또 오너마수 당신 이름이 거룩히 빛나 소소하는 거예요 빛나 소소 땅에서도 이루어지 소소하죠 그거는 에이제 켈리온서 36장에 끝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19, 20, 21, 27절까지 쭉 보면 에이제 켈리온서 한 중간이에요 에이제 켈리온서 36장 예언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뜻을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안 되겠다 이제는 너네들한테 맡길 수 없어 내가 내 이름을 이방 민족 다른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거룩하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았는데 선민으로 이스라엘로 근데 너네들은 가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더군다나 그 이방 민족한테 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거룩하고 야외 하느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잘 사는데 하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세상에 빛이 되도록 너희를 뽑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더럽게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나 못 믿어 너네들은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내가 직접 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빛날 거야 너네들이 더럽힌 거를 새롭게 내가 할 거야 주님이 직접 나서시는 그런 이야기의 에이제켈리언스 36장 기가 막힙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이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내가 노력하지만 나를 바꿔주시도록 그게 성설을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내가 막 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게 주님의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소서 그 나라가 오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내리도록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고 우리 여기서도 그거를 외면하니까 이렇게 악이 북받치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과 폭력과 어린애들서부터 막 별짓이 다 많은 거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 할 때 에재킬리언서 36장을 쫙 보시고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 하면서 이런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어쩌면 우리 지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사순절 금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